들어가자. 네 강래가 할 말은 많지. 자, 내라. 안에서 욕 벌 낀대.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. 그래, 간 마이네. 비싼 수인데 와이브 쓰노. 기억하지, 묵허건설? 그럼요. 기억하지. 그때 내한테 뒤통수 맞고 다들 깡통 찼는데 니만 벌었지. 알고 계셨구나. 저 장의 싹수를 확실히 깨끗 부르셔야 되는데. 왜 막십니다. 제가 벌어드릴 돈이 보였겠죠. 응. 니도 잘 아네. 그래서 오늘 거래는 얼마짜리입니까? 펑큰한 금액에 대충 짐작가긴 하는데. 초단위가 넘지. 1조 5천억 정도 있으면 급한 물은 끌 거 같다.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전 대구 6천억이면 급한 물은 끄겠네요. 회장님 계산법은 제가 잘 아니까. 하하하하. 우리 원여이 역시 빼꼼하네. 제가 급한 돈 메꿔 가지고 살려드리면 저한테 뭐 어쩔 수 있을 겁니까? 하... 윤 대표 딸내미한테 뺏은 거 돌려줘야지. 이거는 기자들이 좋아할 우리 사후 사진 몇 장 같다. 여기가 여기저기 카메라가 많거든. 어떻노? 그래야 할 만하나? 이에스비 두 개에 6천억이라. 하... 제가 지금까지 한 거래 중에 가장 어이없는 거래 돼요? 대통령도 될라카는 황기승이 뭐 가지깝 아이가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내일 홍대표 보낼 테니까 이 조건으로 거래 진행하시죠. 그러고 보니깐 처음이네요. 회장님하고 뭐 거래하는 거? 첫 거래 아이다. 나는 이 거래를 안 할 거거든. 나는 이 거래를 안 할 거거든. 오늘의 bod 회장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